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면 어떡해? 실수도 못하거나 경험할게 정말? 잠깐 근데 갑자기 왜? 밤새 거의 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래도 수사해 갑자기 이렇게 손바다 뭐해? 뭐해? 수사해 니 쪽에 너도 잊었어? 우린 희릉 공동체죠 형 형 형 형 빨리 빨리 형 찾았어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나는 계약한 노래 앞으로 십 년 동안을 많이 가봅시다 형 빨리 빨리 계약 조건 같다 십 년 뒤엔 우리가 지우게 간다